이곳은 퍼플키스의 개인 트레일러 촬영장입니다. 언니들이랑만 찍다가 혼자 찍으니까 약간 외롭고 내가 있잖아. 맞아요. 하지만 저에게 서영언니가 있죠. 제가 거의 유일하게 실외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지금 땡볕에 땡볕인데 그래도 예쁘게 찍어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어떤가요? 이번 주 목울래 많이 나오니까 바로 받아줄게요. 답장내요.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왜냐면 약간 이 띠를 처음 해보기도 하고 컨셉에는 어울리지만 저는 정말 잘 어울린다. 첫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머리도 그렇고 이 띠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아 저 네일도 했어요. 짠! 제가 손동작이 많아가지고 쿠쿠쿠쿠쿠 쿠쿠쿠쿠 끝! 저는 끝났어요. 여러분 처음 찍어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좀 설레기도 했고 조금 걱정했지만 그래도 잘 찍어주신 것 같아서 좋고 언니들 하는 걸 보고 했으면 조금 더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얻는 것도 많고 아주 좋았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이것은 퍼펙키스 개인 트레일러 촬영장입니다. 고립스에 갇혀 있어서 각자 미쳐라는 반격적인 컨셉이고요. 포인트는 저의 반기 저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어봤는데요. 처음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죠. 이제 딱 대중들에게 처음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모두가 저희 멤버들 모두가 촬영을 했고요. 솔로로 촬영을 한 일이 엄청 드문데 이렇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저 충량습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이어트를 충량습으로했는데 더 멋있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멋있게 안무 났다. 노사 좀 많이 뺐는데 아직도 볼살이 안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람쥬는 뺏어야 뗄 수가 없다고. 자 카메라! 자 음악!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데뷔 트레일러를 찍게 되었는데요. 예쁘게 찍고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계속 긴 머리였다가 단발로 잘라봤는데요. 어때요? 예쁜가요? 그냥 미쳐 crazy 3, 2, 1 I'm just me, I'm just me, I'm just the girl and I'm free. 나의 길엔 내가 아래 속에 신경 꽂주게, huh? I'm just me, I'm just me, I'm just the girl and I'm free. 나의 길엔 내가 아래 속에 신경 꽂주게, huh? 나의 길엔 내가 아래 속에 신경 꽂주게, huh? 파이팅! 파이팅! 지금 유키 완전 열심히 찍고 있어요. 저는 다음에 찍는 순서라서 유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예뻐요. ấu il++ 제가 량탄 accompanying 선택해 뭐가 내지? 선택이 후에는 않는지 그 누가 모르든 내맘 가는 대로 안녕하세요 퍼플힐의 체인입니다. 오늘 저의 게이 트레이어時間 촬영을 solo 처음에 차가 쫓아와서 무서웠는데 계속 달리자면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믹상 쪽으로 좀 틀어야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유방차 컨셉이에요 제가 계속 차가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앞에 이 차가 이미 와요 유방차 컨셉으로 어떡하지? 이런 스스로 생각했는데 잘 나오시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게 영화처럼 찍어서 저도 너무 어떻게 나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게요 지금이 몇 순지 아세요? 몇 시 16분이에요? 아마도 저희 멤버들은 편하게 숙소에서 잠겠지 않아요 나 카톡을 했는데 아무도 갑자기 없더라고요 자 나보다 물론 자야 되지만 약간 유럽네요 저도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하나 way 새로운 멤버들은 semester 내 surgeons いきながら 끝! 끝! 아 진짜 근데 솔직히 조금 약간 체력적으로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너무 재밌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촬영할 때는 좀 더 더 약간 멋있는 모습으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진짜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입금 모습을 찾아뵐 수 있는 파트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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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이